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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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얘는 범죄자야 이러나 저러나 해피엔딩을 바라보면 안될 것 같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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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린다 제거하기 아 대박 얘도? 얘도 이걸 제거한다고? 어? 어.. 사람 그 자체인데? 어.. 사람 그 자체인데 그냥? 어머 대박 뭐가 있나 여기? 아.. 나 놀랄 준비 아.. 아.. 진짜 뭐 있네 이씨 진짜로 있었네 아이씨 이게 빈집일 리가 없잖아 그래 진짜 찐집 주인인가 보네 이게 아.. 진짜 깜짝이야 어? 아.. 저기 내가 들렸던 곳인데 어.. 내가 들렸던 곳인데 어? 들렸다가 바로 나왔는데 어어.. 아저씨 그러지마요 아저씨 그러지마요 아저씨 그러지마요 아저씨 그러지마요 어 이렇게 연결된다 항상 각자의 각자의 시점이었는데 네.. 오오.. 아씨 내가 플레이해야 하는 캐릭터가 서로 이게 얘도 제 형신 아니야 이거 글씨가 왜 깨지? 아 일단 앉아봐 나 총 없어 아 나 지금 총이 없어요 놓고 왔잖아 위에다가 이제 칼 들고 있는데 아 그래 제발 카라 내가 먹지 않아 아우 씨 아 아 아 미안해 아가요 아니 그게 아 아 근데 랄프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랄프가 먹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만하라고 말릴 줄 알았지 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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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밖에는 경찰이 깔려있어서 나가지도 못해 지금 최대한 여기서 어떻게든 해야돼 어 하나가 왜 잠겨있지 아 총이었겠구나 하나는 잠긴건 총인가 보다 아니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니 아 네 네 잘 먹었어요 랍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랍프가 있는지 모르는 것이었어요 랍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냥 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네 오오오오... 그럼 저희 갈라 누굴 가라? 아 또... 안 돼 역시... 안 돼 겪고 안 돼 겪고 안 돼 겪고라 생각했는데 위층에 있는 시체를 찾든 날프를 찾든 다른 걸 제물로 던지자고 어? 어? 얘 혼자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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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으로 반짝거린다 오 야 숨겨준다 어? 걸을 수 있네? 어? 진실이라고? 아 이미 도망갔나? 어? 야 잘됐다 아 도망간거 같은데 이러면? 아 아 아 시간 끌었더니 들어왔네 난 잘한거 같아 그냥 아 몰라 난 잘했어 난 잘했어 아니 걔 찾았잖아요 아 눈앞에 있는 애 찾았잖아요 아 쟤도 실종사건에 그거 한 애인데 제가 잡아가야되는거 아니에요? 아니 쟤도 실종된 애인데 그.. 계단 옆이었어 계단 옆이었어 와아 아니야 난 살렸으니 됐어 내가 하고싶은 그런거였어 아니야 난 살렸으니 됐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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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할만큼 했어 코너는 실패했지만 대신에 카라랑 엘리스가 살았잖아요 근데 코너쪽은 완전히 조졌어 지금 코너쪽은 진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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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어